네, 고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들려드릴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성과 권력, 지위나 유명세, 또 건강이나 돈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인연 따라 잠시 왔다 가는 것일 뿐이다. 누구나 한 번은 꺾이는 것이 인생이다. 아상이 꺾일 때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찾을 기회가 온다.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바라보면 처음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엄마 아빠가 학교에 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학교를 따라간단 말이죠. 학교를 가서 한 6년, 12년, 한 16년 이상을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대가 되면 나름의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그러면서 나름의 명예와 권력과 지위도 이루고 하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 쯤이 되면서 자신의 인생에 뭔가 성장 가도를 겪게 되기도 하겠죠. 혹은 또 남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나만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좀 답답함, 좀 깝깝한 그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제 모두에게 삶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공평한 것이요. 그렇게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사람도 나이가 한 50대, 60대, 70대 쯤이 되면 요즘 정년 퇴직이 보통 50대나 늦어도 60대가 되면 정년 퇴직을 다들 하시고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쯤에 정년 퇴직을 하시겠지만 일반 회사나 대기업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도 어떤 경우에는 10년, 20년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많다. 그래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 이렇게 계속해서 삶이 또 계속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뭐냐 하면 헐헐 아무리 잘 나가든 조금 잘 나가든 크게 성공하든 작게 성공하든 누구나 반드시 반드시 꺾인다는 사실이죠. 반드시 잘 나가던 사람이 그 위세와 명상과 권위가 꺾이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한참 건강하고 외모적으로도 누가 봐도 아름답고 건장하고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세월이 지나면 늙어가고 쭈글쭈글해지고 여기저기 아파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이제 벌써 예전이 됐네요. 군에 있을 때 보면 정말 누가 봐도 저분은 막 승승장구할 사람이다 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본인도 당연히 나는 승승장구한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던 분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제 군복을 벗고 나가게 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의 눈빛을 기억을 합니다. 너무나도 그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허탈해질 수가 있지? 그런데 이제 그럴 때를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좌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너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나라는 자아가 막 승승장구의 가도를 달려가다가 내가 한번 딱 꺾일 때 그때 이제 나는 무너지는 때구나.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절망감도 느끼고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야 내가 그때 잘 나갈 때만 해도 나한테 그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잘 보이려고 막 하던 사람들이 말이지 하나도 안 찾아온다 이러면서 세상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좀 가슴 아픔을 겪는 분들도 또 때로는 계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지금이 더 편안하다 이러는 분도 계시고 혹은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막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던 막 그때에 막 정점을 찍어야 할 그때에 오히려 정점을 찍지 않고 어떤 계기가 되었든 혹은 스스로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는 분들이 많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오다가 이제 몇 년 전 뭐 그래봐야 몇 년 안 됐어요. 한 2, 3년 전에 이렇게 법회에서도 뵀었고 또 서울에 있는 절에서 이렇게 몇 번 인연을 맺었던 그런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좀 알만한 좀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주 불교에 관심이 너무 많으셨고 당신은 언젠가는 하여간 이 공부를 공부에 정말 매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하시면서 이 법문을 아주 열심히 듣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 2년 넘어서 이제 어떻게 문득 연락이 닿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이렇게 약간의 그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잠깐 통화를 하다가 간단한 얘기만 하시고는 끊으시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뭐 이렇게 울 것 같아서 빨리 끊으셨다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스님 그때 그러고 나서 스님과 헤어지고 나서 1년도 안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회사를 다 내려놓고 출가를 하셨던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참 신심이 깊으신 분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 연세에 그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탁 내려놓고 출가를 하셨다라는 게 참 놀랍게 다가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뵀었던 스님께서도 노스님이셔서 노스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스님께서 오히려 이제 저한테 공손하게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도 이제 젊었을 때 나름 열심히 사시고 이것저것 열심히 해오시다가 뒤늦은 출가를 하시면서 이 공부만이 정말 내가 가치 있고 내 인생을 정말 빛나게 해줄 만한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좀 약간 황혼 출가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내 인생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잘나가다가 한 번 꺾일 때 누구나 누구나 좌절과 절망과 자아가 깨지는 막 서러움을 겪고요.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은 이때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차대한 아주 중요한 기회, 기회입니다. 기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비로소 내가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할까요. 사람이 항상 괴로웠던 사람은 괴로움이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도 못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내가 막 성공 막 잘나가던 사람이 마음껏 내가 노릴 것 충분히 누려보던 사람이 갑자기 그 모든 것이 허망하게 무너졌을 때 그때 비로소 문득 깨닫습니다. 뭐지 이거는? 나는 내 인생에 천년만년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잘나갈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 있나? 또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몸에 병이 나서 죽을 병을 안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아침에 멀쩡하게 나아갔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옆에서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내가 자아가 무너지든 내 가족이 죽던 아니면 어떤 일을 겪던 어떤 살다 보면 그런 어떤 자아가 꺾이는 그런 시절 인연을 만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앞만 보고 달려왔던 성공을 향해서 앞만 보고 우리는 달려가잖아요. 그걸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견고하게 쌓아 올리기 위해서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를 강화하고 내 것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평생 평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오면서 달려가던 것만 우리는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문득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한 방에 요즘 말로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직접 삶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그럴 때 뭐랄까요. 불교에서 말하듯이 무명에 휩싸인 어리석은 사람들 그동안의 이런 삶만이 전부야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은 그때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나는 죽지 않았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내가 건장하다는 걸 보여주겠어 하면서 끝끝내 거기서 버티려고 이겨내려고 어떻게든 막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끝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삶에 대한 삶의 의미를 한 번쯤 돌아보던 사람이라면 그 삶은 무엇일까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좀 던지던 사람이라면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내가 승승장구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여기잖아요. 이 마음의 차원에서 본다면 세속적으로 가장 승승장구하고 가장 돈도 많이 벌고 가장 잘 나가던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가장 교만해지기 쉬운 때이기도 하고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여건 조건 돈이나 명예와 권력 같은 것들을 나와 동일시해서 나라는 허상 아상 애고에 사로잡혀서 나다 내 것이다 라는 그 어리석음에 사로잡히기 가장 쉬울 때죠. 그때가 가장 어리석기 쉬울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세속적으로 성공할 때가 가장 훌륭할 때라고 알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다 떠받들거든요. 그 지위와 위치와 권력 이런 것들을 떠받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는 거예요. 그게 진짜 뭔가가 있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실제 하는 내가 정말 성공했구나. 나는 성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위대한 사람이구나. 나는 일반 대중들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내가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식의 허망한 자아를 실제 하는 나로 착각하기가 딱 쉬운 시기란 말이에요. 가장 위험한 어리석기 딱 좋은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그리고 거꾸로 자아가 무너질 때가 가장 내가 깨어나기 쉬운 시대이고요. 가장 내가 삶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내가 잘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내 친구는 잘나가는데 나는 좀 못 나간다 이럴 때 질투를 느끼면서 저 사람은 잘나가는구나. 나는 이렇게 못 나가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하며 살기도 하겠죠. 그런데 잘나가는 것과 잘나가지 못하는 것 성공의 모습과 실패의 모습 조금 성공한 것과 많이 성공한 것 같은 모습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허상입니다. 허상. 물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고 있지만 이 근원의 자리에서는 일어난 바가 없어요.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막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막 왔다 갔다 하며 살아왔잖아요. 내가 막 회사에서 높은 자리도 갔다가 낮은 자리도 갔다가 해봤고 돈도 많이도 벌어봤고 무너져도 봤고 자식들이 성적을 좋게도 받아왔다 나쁘게도 받아보고 자식이 속도 썩이다가 또 나를 기쁘게 하기도 하다가 그런 양극단을 다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어떤 극적인 분들은 이 사업을 했다가 망하고 저 사업을 했다가 또 성공했다가 또 망하고 이걸 몇 번을 반복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일들이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앞에는 우리 눈앞에는 만 가지 일들이 내 인생의 진짜인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한 진짜인 것처럼 성공도 실제 같고 실패도 실제 같은 누가 나에게 욕을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 그 욕먹은 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고 절망감에 막 버들버들 떨기도 한다니까요. 이 만법을 실제한다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것이 실제하니까 나도 실제하고 세계도 실제하고 나의 성공도 실패하고 실제하고 실패해도 실제한다고 여기니까 거기에서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늘리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내 것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왜 그게 실제니까 진짜니까 그 진짜를 강화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요.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다. 남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속삭임을 진짜라고 믿어가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이 마음 공부는 불교 불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들이 전부 다 한 생각이었구나. 자기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망상이었구나. 그 모든 것이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는 비실체성이었구나. 공허한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물론 현상 세계에서는 다 있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 여러분 나이만큼의 인생을 살아 보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엄청 좌절과 절망에 빠졌었어요. 예를 들어 옛날에 어느 한때 친구 나와 경쟁하던 저 친구는 막 승승장구 하는데 나는 승승장구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이만큼밖에 못 가서 저 친구는 이만큼 가 있는데 난 이만큼밖에 못 가니까 너무 절망에 빠져 있었고 그런데다가 내 마음속에서 저 친구가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면 더욱더 절망이 심해서 내 마음속에 한때 속으로 막 경쟁의식을 느끼면서 심지어는 막 내가 저놈한테는 이기고 말까 라는 막 부들부들 떠는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막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문득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십 년 동안 그 사람과 경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닫기도 하죠. 어? 이거 내 생각이었구나. 저 사람과 나는 가는 길이 다르구나. 쟤는 쟤고 나는 나였구나. 저 사람이 성공하는 걸 나는 이제는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내 어리석음이구나를 문득 자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사람과 비교의 관점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그대로 나를 보니까 어? 아 내가 지금 허상에 살아왔었구나. 나는 성공도 못하고 절망스럽다고 생각하며 착각해왔구나. 나는 지금 이대로 사실은 엄청 성공이었구나. 이것보다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난 지금 성공이었는데 내가 저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실패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었구나. 정말 어리석었구나를 문득 깨닫는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 여주인공이 아버지가 경찰이었는데 경찰이었는데 그 여주인공 젊은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경찰이었지만 나는 범죄 집단 속에 이렇게 잠복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문 앞에서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그 여주인공이 보고서는 복수하겠다라는 그 한 생각에 학교도 그만두고 그 범죄 집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너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저 경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내가 힘을 가져야 되겠구나 해서 그 남자들밖에 없는 범죄 집단 속에 들어가서 막 무술을 연마하면서 막 이래 연마하면서 이게 나중에는 경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를 그 정보를 찾아내서 내가 복수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본인이 자기 상사 즉 경찰이었던 상사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묻는데 아니다 물을 때 이게 맞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죽이고 나는 그는 내 인생 할 일 다 했다. 아버지의 원한을 갚았으니까 난 됐다. 나는 경찰이지만 죽이고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마음이었겠죠.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 경찰 같은 경찰 남자분을 만나서 사랑도 하게 되면서 그 남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거 하나만을 향해 달려왔다. 그런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남자분의 말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전부냐 너 인생에 정말 그게 전부냐 꼭 그래야만 하느냐 그게 실제이냐 그런 어떤 이야기였다고 하는데 결론은 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갔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거기에서요 사람들이 사실 50보 100보 그건 너무 극적으로 쓰긴 했지만 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은 그래요. 어릴 때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한 그 한 생각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한 생각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그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을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날 문득 내가 평생 원한에 사로잡혀서 원한심으로 누군가를 죽이려는 마음만 가지고 살면서 평생 웃지도 않으면서 심각하게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는 그 한 생각만을 평생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인생인가에 문득 눈 뜰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출가하던 많은 스님들 중에요 당신의 젊은 날을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국가에 뭔가 이렇게 막 데모하면서 대학교 다닐 때 내 인생을 바쳐서 국가를 바꾸겠다. 그래서 막 데모하면서 막 잘못된 걸 바꾸겠다 하면서 이것만이 국가가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틀렸단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 그냥 오로지 데모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이걸 해서 뭔가 하나 바꿨다고 할지라도 또는 대학교가 무슨 교수님들이 총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옛날 대학생들 막 데모 많이 했거든요. 막 총장 물러가라도 하고 뭐 불합리한 교수님들 물러가라 하고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저도 있어요. 그런데 문득 문득 그게 분명히 바뀌었는데 내가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나는 끊임없이 부조리만 찾아 나서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끊임없이 보이는 것은 부조리밖에 없고 내가 이 부조리를 다 바꿀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어쨌든 나름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부조리를 바꿔야 하는 이 한 생각 헐떡임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득 이 길만이 전부일까? 문득 깨닫고는 출가의 길을 오셨던 스님들을 저는 여러 번 뵀었거든요. 이것처럼요. 그게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처럼 우리는 인생에 어느 하나의 가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절대 가치 내지는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라는 가치가 있잖아요. 난 이 가치를 위해서는 이 사상을 위해서는 이 종교를 위해서는 이 주의를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것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 그게 잘되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득 그런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득 이것이 한 생각이었구나. 그게 정말 내가 정말 옳다라고 굳게 믿었던 한 생각이었구나. 그런데 그게 정말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어느 날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것만이 전부일까? 이것만이 내가 절대 진실이라고 느끼고 살았지만 정말일까? 왜 그런 물음표를 가질까요?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옳은 생각입니다. 아무리 옳은 가치라고 하더라도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한 가치라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위대한 가치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가치가 더 위대할 수도 있어요. 저에게 어떤 분께서 예를 들어 막 자랑하듯이 당신의 어떤 살아온 궤적을 정말 막 자랑하듯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분을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잘 살아왔다고 하면서 난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난 내가 뭐를 바꾸고 뭐를 바꿨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전혀 쉽게 말해 이렇게 잘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상황을 다 바꿔가지고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딱 갖다 놨다 하면서 되게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분을 뵀단 말이죠. 나와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떤 힘을 써서 이렇게 해준다. 그것이 내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걸 아주 잘했다고 느끼겠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은 정말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라고 굳게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마커틀리 얘기하기보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즉 나에게 이건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느꼈는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훌륭하다고 느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훌륭한 게 아니었구나. 저에게 찾아오는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사이비 어떤 명상단체에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거기에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젊은 날을. 그런데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죠. 너무 늦게 깨달아서 내가 인생을 허비했구나. 그런데 그전에도 조금 조금씩은 감이 왔는데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인정하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그걸 인정하고 뛰쳐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뛰쳐나오는 분도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분만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50보 100보로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돈 버는 게 중요하다. 명예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그럼 나름의 가치 하나를 그 생각 하나를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오고 그걸 실제라고 여기며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심각해지고 내가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게도 만들고 선의의 경쟁자를 내가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랑했던 동료를 모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면 살기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면 스님 어떤 가치가 옳은 겁니까? 옳은 가치가 정해져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옳고 그른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옳고 그르면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 한 생각에서 나와요. 만법 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식 불교에서 만법 우리는 만법에서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중요하지 않고 이건 가치가 있고 이건 가치가 없고 내 제가 제가 학생들 법 법 해보면 학생들이 몇 마디 하고 나면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지요? 라고 하다가 금방 알아듣더라니까요. 선과 악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다. 절대선이라는 건 없다. 세상에 선악은 상대적이다. 어떻게 절대선이 있을 수 있느냐. 아무리 옳은 가치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게 절대 옳다고 믿게 되면 그게 오히려 나쁜 작용을 미칠 수도 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공부 잘하는 게 당연히 옳은 거죠. 근데 공부 잘하는 것 많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식을 과도하게 공부에 몰아넣으면 본인은 그게 싫은데 거기 몰아넣으면 그 아이가 나중에 괴로워서 정말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기에 내 어떤 견해와 내 가치를 옳다고 굳게 믿고서는 그걸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돈 버는 거 좋죠. 성공하는 거 좋죠. 근데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다 갈아 넣을 만큼 그렇게 가장 위대한 가치일까요? 그걸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이런 조금 더 근원적인 가치 내가 내가 돈이 그렇게 중요하면 돈을 수백억을 번다 할지라도 그 벌고 나서 그 다음날 내가 말기한 판정을 받아 죽는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평생의 가치가 평생 내가 이 정도 돈을 벌어야지 이 정도 성공해야지 하고 달려왔는데 그 가치가요 하루아침에 확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 평생 50년을 40년을 막 그거를 향해 앞면 보고 달려왔는데 그 가치가 성공되는 성공되자마자 내가 죽을 수 있다. 나는 자식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하고 자식들을 돌보거나 뭔가 이러기는 좀 소홀히 하면서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호로지 일에만 신경 쓰고 자식이 커갈 때 별로 같이 놀아주거나 이러지 못했다. 근데 본인은 이래야지만 이게 너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아이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 비싼 패딩 잠바 안 입어도 돼. 비싼 학원 안 다녀도 돼. 아빠랑 그냥 같이 놀고 같이 축구도 하고 그러고 싶었을 수도 있거든요. 뒤늦게 뒤늦게 그걸 되돌리려고 한다고 해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생각에는 그게 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면서 그걸 향해 막 쌓아올리면서 내 인생을 뭔가 구축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들어놨던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어느 한순간 그 자아가 깨질 때 무너지는 때 왜냐하면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인연이 다 하면 사라져요. 인연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를 뿐이에요. 근데 알 거라고 착각해요.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걸 자아 자아 집착심이에요. 나는 원래 능력 있는 사람 난 원래 잘나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인연 따라 잠깐 그런 인연이 온 것일 뿐인데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래서 그렇다고 잘나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되 승승장구 하되 이게 허상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아신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거사님도 현직에서 회장을 하면서도 이 마음 공부가 더 중요하셨더란 말이죠. 정말 늘 이 법문을 계속 듣게 된다. 이 공부해서 깨닫는 거 내가 아마 돈도 벌 만큼 벌어보고 회사도 읽을 만큼 읽어보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라고 느끼고 정말 이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저렇게 잘나가는 사람이 한참 정점을 찍을 때 왜 저렇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고 나오는 것만이 또 절대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더라도 헐헐 날아가는 위치에 있더라도 아 이것은 실체가 아니구나. 정말 실체가 아니거든요. 왜 실체가 아닐까요?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삶이야라고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그걸 향해 달려갔잖아요. 돈 버는 거 명예나 권력하는 거 내지 이런 많은 것들을 심지어 그게 아무리 옳은 가치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옳은 가치를 할지라도 그것만이 정말이야 라고 생각해서 거기 사로잡힌 채 살아왔다면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문득 사라져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루아침에 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서서히 사라질 수도 있지만 갑자기 젊은 날 30대, 40대, 50대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뵀어요. 멀쩡하게 살아계시던 분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돌아가시고요. 여기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싶을 만한 곳에서 위험한 곳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건강했던 분이 종합검진까지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던 분이 갑자기 축구 잘하고 나서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하다고 오늘 일찍 자겠다고 샤워하고 주무시는데 그 다음날 못 깨어나신 분도 계셨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가기도 하고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죽기도 하고요. 갑자기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끊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겨나서 인연 따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우리 인생이 정말 이게 백년? 백년이라는 인생이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천상세계에서는 인간계 백년이 천상세계 한 10분? 30분 뭐 이 정도일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백년이라고 여기면서 영원할 것 같이 느끼면서 막 아웅다웅하며 살지만 천상세계 시계를 보면 그래봐야 한 1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잠깐 생겨난 거를 이걸 나라고 여기고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나와 세계가 실제한다고 여기는 험한 착각, 망상을 굳게 믿고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진 일들이 진짜 같단 말이에요. 성공도 진짜 같고 성공의 달콤함이 진짜 달콤함 같단 말이죠. 막 유명해지는 게 진짜 같단 말이에요. 남들이 알아봐 주는 게 진짜 같단 말이에요. 그게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모든 일은요. 정말 아까 제가 비유를 든 것처럼요. 내가 이때 이것을 이런 일을 막 잘했어요. 그래서 막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막 잘나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건 진짜인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엄청 성공해보세요. 남들한테 막 자랑해보세요. 남들이 좋아하나요? 질투하고 겉으로 형식적으로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해주지만 속으로 그래서 자랑 많이 하면 재수없어 해요. 오히려. 진짜 좋아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막 들뜨거든요 이게. 남들은 들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그게 아닌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그 속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다 하되 그게 실제 한다라는 망상만 걷어낸다면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많이 벌면 벌수록 이거 무너질 건데 하는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여기 무너질 텐데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교묘하게 이중적이에요. 한편으로는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하는 상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언젠가는 무너질 건데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더라도 이 마음법은 유식이구나 마음법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구나 이 성공도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은 적당한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해서 연봉을 예를 들어 한 3천만 원 받았는데 내 인생 더 이상 바랄 것 없다 하면서 정말 행복해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정도 위치는 나는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천, 5천 받다가 1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경쟁자 저 사람들은 막 2억, 3억 벌고 자기가 회사를 키워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나는 여전히 아직도 지금 1억 받고 있다 실제로 1억 받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스님 저 말이 1억이지 1억 보려면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1억 보려면 그만큼 또 제가 쓰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거 하면서 만족 안 한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뭐가 성공입니까? 내 마음에서 성공이 나왔잖아요. 3천만 원 연봉이 성공입니까? 5천이 성공입니까? 1억이 성공입니까? 경기도에 집을 한 채 딱 샀다. 어떤 사람은 집 하나 없다가 그거 하나 샀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인생 성공했다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고작 경기도에 밖에 집이 없어서 내 친구들은 서울에 집이 있어가지고 집값도 엄청 오른다는데 나는 참 저 사람들 따라가려면 멀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번 생에 글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실패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성공입니까? 자기 생각이 성공이잖아요. 자기 생각 속에서 성공이 나오고 실패가 나오잖아요. 실제 현상 세계가 실제 내 인생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 이 일이 따로 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닌데요. 저는 실제 40대 때 이만한 회사를 경영했는데요. 그래서 나는 그때 행복했는데요. 이만한 회사를 경영해서 행복했다. 그런데 그게 내가 행복했다고 마음먹은 거지. 어떤 사람은 더 큰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가난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내 이미지예요. 내 이미지. 그때가 좋았지 하는 내 이미지. 우리가 지나보면 항상 그때가 좋았잖아요. 군인들이 군인들이요. 군 제대한 분들이 사회생활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다들 뭐라 그러세요. 야, 군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냥 공부할 필요도 없지. 돈 벌 필요도 없지. 회사 걱정할 필요도 없지. 자식, 아내 걱정할 필요도 없지.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지. 그냥 훈련하라라면 훈련하고 밥 먹으라라면 밥 먹고 종치문 자고 진짜 편했을 때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신호회락을 겪으며 살았잖아요. 실제 신호회락을 겪으며 산 게 아니라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순간순간에 의리는 측 한 채 순간순간에 가고 안고 먹고 마시고 인연 따라 그냥 반응해며 살았을 뿐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 법도 일어난 바가 없어요. 모든 일이 있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근원에서는 우리 인생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 마음 속에서 일이 있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인생이 있다고 여기면서 내 인생은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하고 그런 허망한 관념에 빠져서 그걸 믿어왔던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도 없고 실패한 인생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이대로일 뿐이에요. 있는 이대로를 가지고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성공, 나는 실패라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바깥에 실제 하는 세계가 없어요. 자기 마음의 세계에요. 마음의 세계. 이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이 사실을 내가 안다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막 울고 웃을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리일비 하겠습니까? 휘둘리면서 이리일비 하며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여여한 거예요. 현실에는 다 응하는데 부응하며 사는데 인연 따라 다 인연 따라 마음을 내며 살아요. 그러나 근원에서는 깊은 어떤 안도감, 깊은 안심, 뭐랄까 여여함, 여여한 한결같은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은 어떤 깊은 뿌리에 딱 안주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힘이, 힘의 중심이 내 내면에 이렇게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드러나는 어떤 파도같이더라도 그 바다는 언제나 바다일 수밖에 없구나. 파도에 이리일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공한 파도, 실패한 파도 여기에 이리일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나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바다가 뭘까요? 여러분의 진정한 뿌리 진정한 나라고 할 만한 이 모든 것이 성공도 왔다 가고 실패도 왔다 가는데 그 모든 것이 내 몸도 왔다 가죠 생명도 왔다 가고 재산도 왔다 가고 모든 게 왔다 가는데 왔다 가지 않는 이 하나의 뿌리가 뭘까요? 그 바다가 뭘까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마음공부입니다. 그 불생불멸하는 법을 확인하는 것 그게 마음공부란 말이죠. 거기에 발심하는 것 그런 발심을 가지고 하나의 큰 화도를 가지고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면 현실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러다가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이제 정말 내 뿌리가 뿌리가 안심합니다. 뿌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겨날 수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